안녕하세요 올리브 입니다 원어민의 대화 발음을 배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단어의 여러가지 발음 이번에는 has라는 단어의 세 가지 발음을 같이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s는 have라는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형태이죠 우선 세 가지 발음 중에 strong 강조되어 질 때요 강하게 이제 강조되어지는 문장 속에서 발음으로 has라고 발음하는 경우인데요 h 와 a 와 e 의 소문자 모양이 딱 붙어 있는 이 발음 기호는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서요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듯이 a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z 는 z 하는 소리죠 그렇게 이어서 has 라고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발음이고요 이 has yet 또 약하게 문장 속에서 강조되지 않고 약하게 발음 되어지는 경우 두 가지 발음인데요 h 소리와 e 거꾸로 된 모양 발음 기호는 schwa 라고 하는 발음인데요 이 schwa 발음은 정말 단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음이 강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약하게 e 와 e 의 중간 소리를 내는 발음인데요 아 시작은 약간 이제 어로 시작하고 으 소리로 끝나는 짧은 무기력한 소리로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e 이렇게 해요 h, a, z 해가지고 has 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이 schwa 소리는 아주 게으른 소리이기 때문에요 입술만 딱 이제 살짝 떼고 e 하는 소리예요 has 라는 발음과 또 한 가지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 h 소리가 없고요 schwa a 소리 e 하고 z 로 그냥 끝나는 as 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역시 schwa 발음 e 하는 소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입술만 살짝 떼어서 as 강세를 넣지 않고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strong 한 발음 먼저 두 번 연습 같이 해 볼게요 has has 다음은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 두 가지 두 번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has has 마지막으로 as 발음 이어 두 번 하겠습니다 as as 이렇게 세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발음은 사전으로 보시면 가장 이제 좀 흔하게 많이 쓰실만한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has 라는 단어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강하게 발음되는 has 하고 여기 이제 약하게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발음 소리는 has as 이 앞에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드린 거와 그 다음에는 z 하고 s 만 써 있는데요 이 경우는 has 를 축약해서 줄여서 쓸 때 apostrophe 하고 s 만 붙이잖아요 그럴 때 z 로 발음 되거나 더 빨리 이제 약하게 발음하면 그냥 s 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이 나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cambridge dictionary 는요 has 라고 보면 이제 uk 영국식 발음 strong 강세가 있을 때요 강하게 has 그리고 weak 약하게 has as 그리고 us 라고요 미국식 발음 역시 strong한 발음과 weak한 발음이 각각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단어를 하나 이제 찾으셔도 강조되어질 때 발음과 강조되어지지 않을 때 발음 기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학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strong한 발음이랑 weak 발음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다고 제가 참고로 이제 사전 검색하는 거 보여 드렸고요 그러면 has 의 strong 발음과 weak 약하게 하는 발음 두 가지 문장 속에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rong 문장 안에서 강조하는 has 로 읽어질 경우입니다 he has two sons 그는 아들이 둘 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he has has를 강조하는 거죠 있다 라는 걸 강조해서 has strong한 발음으로 문장을 읽는 경우입니다 he has two sons 예 그래서 has 를 strong한 발음으로 두 번 문장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he has two sons he has two sons 다음 이제 또 strong하고 읽어야 하는 경우는요 has 의 부정이죠 has not 를 줄여서 hasn't 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역시 strong한 발음으로 has 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부정일 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전에 올렸던 can의 할 수 있다 can의 발음 두 가지 올렸었는데요 그것 역시 can의 부정형 cannot can't 이렇게 줄여서 할 때도요 약하게 발음하는 can't 라고 하면 안 되고요 can't 해야 합니다 hasn't 역시 strong한 발음으로만 hasn't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문장을 읽어서 he hasn't arrived yet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대화 발음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he hasn't t 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흐리게 돼 있으니까 hasn't 까지만 하고 arrived yet 여기 t 역시 흐리지요 yet ㄷ 하고 멈추는 stop t 입니다 arrived yet yet do yet 이렇게 연결이 또 되어서요 arrived yet 하고 발음합니다 두 번 같이 해볼게요 arrived yet arrived yet arrived yet 처음 주어부터 시작해서 문장 두 번 strong 한 발음으로 해보겠습니다 he hasn't arrived yet he hasn't arrived yet he hasn't arrived yet 다음은 weak 약하게 하는 발음인데요 has 가 아니고 has has 강세를 주지 않고 부드럽게 그냥 휙 좀 지나가도록 하는 발음이에요 예문은 she has a cold 라는 문장인데요 그녀는 감기에 걸렸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she has has 하면은 강조하는 strong한 발음이겠죠 has 를 강조하게 되면요 그런데 강조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요 그녀는 감기 걸렸어요 라고 하는 문장으로 읽어지면요 has has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has 다음에 어 가 왔어요 자음과 모음이 오면 소리가 연결이 되어서요 has has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한 has 발음이니까 has has 이렇게 발음 되겠죠 두 번 해볼까요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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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부터 문장을 말하게 되면 she has a cold she has a cold she has a cold 이렇게 발음이 돼요 has a cold 두 번 문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she has a cold she has a cold she has a cold 네 이 뒤에 오는 cold d 하는 소리도요 아주 작게 그냥 cold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has 라고 발음하는 경우 한 문장 더 볼게요 he has to work 여기서 has to 는요 이제 have to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he has to work 그는 일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일해야 해요 일해야 해요 has to를 강조하지 않고 예 강조되지 않는 문장이니까 has 라고 읽겠습니다 he has to work 이렇게 말하겠죠 크 하는 마지막 소리 그냥 아주 약하게요 work 이렇게 마무리해서 읽어져서요 he has to work 라고 읽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he has to work he has to work 네 has 라고 읽어지는 약한 발음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더 이제 has 보다 더 약하네요 as 그냥 as 정도로만 발음 되는 경우입니다 it has two wings 그것은 두 개의 날개가 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it has 여기 대화 발음 먼저 보시면요 t 가요 t 가요 다음에 오는 has 랑 연결되면서 여기 작은 v flap t 지요 flap t 라는 것은 t 가 t 소리 내지 않고 ㄹ 에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 it is 가 아니고요 it is it is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강조되지 않으니까 as 로 발음 돼서요 it is it is 이렇게 발음 되겠죠 it is 두 번 해볼까요 it is it is it is 네 그래서 it is two wings 이렇게 발음 됩니다 대화할 때는 너무 빨리 이제 한국말 할 때도 똑같죠 빠르게 말할 땐 어떨 때는 중간에 좀 빼거나 약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it has two wings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을 하지 않고요 약하게 휙 지나가도록 하는 발음이죠 it has two wings 이렇게 발음 되겠죠 두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it has two wings it has two wings it has two wings 마지막으로 weak as 라는 발음으로 되는 문장은요 it has been a long time 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 물음표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예 오랜만이에요 라는 문장이니까요 오랜만이에요 라는 문장 표현 it has been a long time 이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has 가 또 역시 as 가장 약하게 되는 as 로 발음을 해서 it has it has it has 라고 합니다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it has it has it has 그리고 been a 연결이 또 자음 다음에 모음이니까 연결되어서 been a 이렇게 소리가 되겠죠 두 번 해볼까요 been a been a been a 앞에부터 it has been a long time 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has 도 아니고 그냥 as 로 더 줄여서요 두 번 문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it has been a long time it has been a long time it has been a long time 이렇게 세 가지 발음으로 상황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다양하게 원어민 발음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